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11.9% 그리고 하루 동안 4.2% 정도 지금 오른 모습으로 3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00까지 온 것도 지난해 중반에 우리가 했던 방송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장한 것 같아요 장한 모습의 이더리움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랬고 아마 영빈님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3580달러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 자리인 거죠 이 저항대 뚫리면 간다 뭐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때 제가 3580달러 저항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줬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비트코인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자리였어요 48000달러네요 갑자기 노하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저항받고 있는 그러니까 넘긴 자리가 48000달러예요 여기를 결국에는 일봉마감 위로 넘으면 확정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네 변곡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여기 돌파 나왔어요 지금 지금 이제 막 보시면 비교하면 그렇죠 이제 막 돌파 나왔죠 이게 지금 일봉차트거든요 이제 그걸 돌파하고 비트코인을 따지면 이만큼 지금 올라갈 길이 먼 거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얘가 비트코인 지금 줄맞추기 하려면 한 40%는 더 올라야 돼요 지금 40%가 더 올라요 여기서?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동등한 위치가 되려면 4000 후반대가 되는 게 지금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네 달러를 봤을 때 그렇죠 여기 고점 터치하면 488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얘는 지금 어쨌거나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때 38000달러 일봉마감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더 그냥 쉽게 쉽게 올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지금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오르겠죠 오를 가능성이 지금 깔끔하네 오늘 설명이 이더리움은 네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약간 후발주자격으로 맞아요 그 모양새를 따라가면서 추종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속격으로 같이 올라주고 있다 동시에 오르는 느낌의 차트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길을 이더리움이 사뿐히 밟으면서 가고 있다 그 느낌을 주는데 그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더리움이 갖고 있던 저기 산맥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 저항이 혹시 제가 모르는 게 많을 테니 부딪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3580달러 여기 주요 저항대 위로 일복 마감을 지은 이상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단 1차 저항 4380달러 여기는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 제외하고 나서 보더라도 아 그래요 단순히 그냥 저항대로만 봐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저항대에요 근데 이걸 돌파가 나왔으니 얘는 여기까지는 결과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몇 프로에요 그럼 지금부터 지금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앞자리 한 20% 정도 앞자리 4달러는 이게 생경합니다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은 지금 타깃으로 해 놓으신 4370선이 네 그 자리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4870선이요? 4370선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4800인데 이 자리를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4380달러 여선은 이때 고점을 1차 고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저항이 있고 4880달러는 최고점이죠 지난 정고점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4380달러는 그렇게 메인 저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메인 저항은 아니에요 네 막 그렇게 잠깐 횡보를 할 수 있는 저항 맞고 횡보를 할 수 있는 정도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4880달러가 높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비트코인보다 지금 되게 더디긴 하지만 어차피 줄 맞추기는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줄 맞추기가 하는 그 추세 패턴 자체가 정말 사람들이 탈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맞출 거다 빠르고 비싸게 네 지금 보면은 완전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못 타요 저도 못 타요 중간에서 이런 추세는 그럼 이더리움이라도 타도 되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타도 되는 거예요 못 탄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중장기 뭐 봤을 때 똑같이 봤을 때 얘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여기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송씨 애널리스트 같으면은 지금 3500 3600달러인데 지금 같으면 매수하겠습니까? 이더리움 한번 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높게 갑자기 자신감이 좀 없어지네 비중을 높게는 못 해오고 당연히 왜냐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높게는 못 해오지만 대신에 저는 정립식 투자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러니까 매일이든 매주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그냥 매수를 한다 방송에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싫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50분께서 동시간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삶의 증언자가 됩니다 꼭 보고 계시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모양새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쌓여있는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저항들이 상당히 오래된 저항이고 테스팅을 하는 정도의 저항뿐이다 약하다 네 그래서 이 지금 3,600달러 선인 이더리움은 4,300선이 1차 약한 저항 테스팅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4,880달러 정도 여기 간 다음에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고 그렇죠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AM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보셔라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빌드업을 치는 걸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이더리움은 비교적 비트코인보다 싸기 때문에 조금 손이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더리움 치고 최근에 그 가격대에 비해서 네 우리가 맨날 2,000달러도 되니 많이 이랬었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3,500이 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쓸모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2시가 넘어서 식사 시간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떠나고 계신데 혹시 식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0분께서 계시는데 좋아요 50개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패키지를 봤습니다 네 1대1로 봐도 돼요 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솔라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별개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친구다 라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이더킬러 아니겠습니까 이더리움 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바지까랑이 붙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대장인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항상 제가 분석을 드릴 때마다 되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아마 솔라나 마지막 분석했을 때 그냥 가격대 이 세 개의 줄로 놓고 어차피 여기 중간 저항대는 돌파라가 나왔으니 네 눌려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144달러 정도 금방까지 간다 네 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해왔죠 네 130입니다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단 저항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돌파하면은 돼요 돌파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면은 더 가는 거죠 아 그냥 우주로 가는 거예요 돌파하면은 다음 저항대가 잠시만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제가 항상 편집을 하면서 느꼈는데 네 이제 이더리움 하고 나면 우리가 힘이 쭉 빠져 네 저항대가 어 200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80달러 그러니까 일단은 144달러를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저항대는 180달러 정도 180달러 정도가 될 거 같아요 약 25% 정도의 마진이 생기는 구간이고 140달러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네 현재 130불에서 이제 130불과 140불의 박스에 갇혀있다 네 그 얘기를 고용기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네 그거는 지금 그 상황이 맞는 겁니까 네 지금 얘가 매물대를 안정적이게 잘 올려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하단 저항대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했고 두 번째 저항대 돌파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눌렸잖아요 눌렸는데 이제 이 하단 저항이 지지가 된 거죠 지지선이 됐어요 네 딛고 올라갔죠 네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상단까지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처럼 중간 돌파가 했을 때처럼 상단도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다음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아직 18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144달러를 적어도 한번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180달러까지 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뭐 지금과 일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전망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도 한데 130달러 선에서 140달러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고 나면 다음 타깃은 180이기 때문에 약 2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솔라나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비트와 이더를 무작위로 따라간다고는 안 했으나 네 현재로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130달러 선 저는 지금 매수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저항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매수를 할 거였으면은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돼요 음 왜냐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타겟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했어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데 네 이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여기서는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익비가 안 좋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할 거면 손절은 어디다 잡을 건데 여기다 잡을게 하면은 손절이 더 크잖아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그러면은 솔라나는 어차피 지금 못 샀으면 좀 더 기다리자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144달러 여기 돌파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눌리는 거 봐서 모아가자 이게 더 낫죠 다음 여기까지를 기대해서 그러면은 손익비가 다시 좋아지죠 네 그러네 한 번 뚫은 걸 확인하면 뚫은 걸 확인했으니 거기서 약간의 조정고 행보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타깃을 그 위로 보고 조금 내려오더라도 모아가서 네 그 다음에 수익을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빠르겠다 네 손익비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BSS님이 비트 1억 돌파하면은 준비된 이벤트가 있나요? 저희 AM 매니지먼트에서 화끈하게 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송승제널리스트 이사하시잖아요 뭐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네프콘 네 그거를 이제 좀 할인 쿠폰을 좀 지급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좋습니다 네 저희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67분께서 좋아요를 해주셨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면은 화끈하게 제가 AM 매니지먼트를 구워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라나까지 봤어요 솔라나가 지금 130달러 선에서는 손 가기에는 조금 아깝다 라고 하셨고 네 오히려 오르는 걸 봐서 그 올라간 걸 확인하고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볼게 이제 바로 솔라나에게 시총 자리를 내줬던 XRP 네 리플 갈 건데요 리플이 와 이렇게 횡보를 하나 네 사람들의 마음을 속타게 하고 올해는 대체 뭘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네네네네네네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17.29% 오르면서 그 기대감을 조금 충족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조금 내리긴 했는데 0.65달러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리플은 일단 리플은 전에 분석해 놓은 것이 원화 기준이어서 원화 차트를 일단 좀 볼게요 리플은 항상 말했지만 저는 리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리플 항상 맨날 말은 좋아한대 상승장 때마다 사진 않죠? 저는 그랬잖아요 상승장 때마다 저는 리플로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되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어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과거에 말했을 때도 여기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딱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아이 뭐 이런 거구나 여기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딱 진짜 여기 깔끔하게 찍고 그냥 그대로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깔끔한 아이예요 착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아이예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하면 벌써 지금 30% 정도 달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났어요 네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났다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채널을 비껴나갔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 하락 트렌드를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리플은 적어도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얘가 본격적인 좀 어떤 추세를 만들어낸 걸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나왔고 얘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나서 이것까지 아마 좀 돌파가 나와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선이 지금 얼마 천원 천원? 네 지폐 천원? 되게 절묘하네요 의미심장한 라인이네요 절묘하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하락 트렌드 추세선도 있지만 이 고점을 낮춘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천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고점을 다시 높이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원상복구하러 가는 거네 그렇죠 반전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을 기대를 걸 수 있겠죠 현재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는 928원이에요 이제 천원을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아주 멀지는 않은 물론 퍼센티지로는 꽤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천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뭐 딱히 없어 보이는데 대신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얘는 천원 오히려 리플이 좀 더 안정적이려면은 천원 돌파가 나와줘야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게 얘가 결국에 천원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내린다? 그럼 어차피 얘는 고점이 또 다시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아는 그 하락 채널? 그렇죠 하락 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만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여기에 지금 샀어 그래 홀딩 중이야 라는 분이 있다면 홀딩은 하되 나는 근데 추멸을 하고 싶어 난 비중을 여기 조금 더 태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천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비중을 싣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아 살 거면 천원 돌파하고 사면은 확실하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 손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네 뭐 이렇게 아깝죠 이 정도 많이 못 먹으니까 폭이 아까울 수는 있는데 네 차라리 천원 돌파한다는 거는 더 크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죠 우리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리플을 똘똘한 한 채라고 똘똘한 한 코인 이렇게 하셨고 자기는 리플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천원이 넘어가면 그때서야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좋은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리플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그렇게 가이드를 주시고 저희가 이제 리플을 왜 업비트 차트로 보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나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 리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화거래소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무빙이 생기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공무적이네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알트 불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트도? 우리 생각하는 불장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리플만 그렇게 아직 못 들은 거지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공 속에서 이 공이 이제 성층권을 넘어가면서 공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불이 알트코인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코인들이 이 불을 받을 것이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밥 먹을 시간을 조금 아끼더라도 지금 벌써 1시간 됐기 때문에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 아끼더라도 답변을 해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홀로 남기고 떠났던 시바이노 미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시바이노 주목하라 이랬는데 320% 올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바이노 AS 좀 해주세요 시바이노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AS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사겠다는 분들 도지코인 세트로 지금 개코인 사겠다는 분들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너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봐봐요 주봉차트예요 얘는 이미 나왔어요 얘는 이미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할 거 다 했다? 얘는 제대로 보여준 거죠 나는 내 역할 다 했어 이거예요 여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산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야죠 로또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더 오르구나 좀 너무 리스크하죠 그러니까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차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지랑 비교했을 때 도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시바이노거든요 차트가 차트가 좋다는 거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차트가 그렇게 막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깔끔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바이노 같은 경우 막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거 공유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시바이노가 그 고래들이 매집한 코인 중에 하나가 시바이노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차트도 되게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지보다는 시바이노를 좀 더 좋게 계속해서 봤던 건데 얘가 이렇게 단시간에 엄청난 폭등으로 날라 버렸으니 보내줘야죠 네 도지코인도 일주일 동안 지난 화요일날 저희가 주목을 하자고 했었는데 115%가 올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래의 이런 밈 출신들의 매수세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게 작두를 타신 건지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이 두 개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 하지만 지금 차트를 딱 다시 열어보니까 뚜껑을 따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날 가능성이 높다 큰일 나죠 네 큰일 난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네 저는 정말 조금 먹었기 네 네 좋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조금 가볍게 갈 텐데 그래서 네 오늘의 주목 코인은 뭔지 한번 요건 보고 가야 돼요 댓글에 있는 것들을 보긴 할 텐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앱토스입니다 앱토스 앱토스 페이스북 출신 앱토스 어 그렇죠 앱토스 그게 이제 수위도 수위도 맞아요 근데 원래는 앱토스가 되게 그나마 추세가 괜찮았고 수위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수위를 앱토스를 보고 앱토스 사례를 보고 수위를 되게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위가 완전 골파기 나왔었거든요 수위는 지금 마이너스를 찍는 상황이던데요 수위가 근데 완전 그렇게 골파기가 나왔다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완전 많이 올랐고 오히려 지금 이제 수위한테 잡혔죠 얘는 앱토스가 조금 더 이제 투자재로서는 뭔가 수위는 수위 자체의 네트워크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갔다가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고 근데 앱토스는 거기서부터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앱토스도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결국엔 단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앱토스가 업비트 기준 이제 원화 차트고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인 앱토스 지금 깔끔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추세가 비교적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항대가 여기였잖아요 돌파가 강하게 나왔죠 장대 양봉으로 나왔고 그리고 딱 저항대까지 한 번에 도달을 해줬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리고 얘가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아래골 있죠 이게 저항대 지지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14,900원 이탈이 안 되면 얘는 이 저항대 돌파하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어차피 지금 알티코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코인을 진입하려고 해도 사실 그 갭 폭을 다 10%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앱토스도 지금 가격 대비로 보면은 한 15% 정도 열려 있어요 네 14,900원까지 지난 그 저항선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대신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 전략이죠 15%를 분할 전략 한 뭐 예를 들어서 3분할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5,5,5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손절가를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낮출 수는 있겠죠 음 만약 우리가 손절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는 14,90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1봉 마감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18,200원을 뚜루루 올라갈 것이다 네 여기서 18,2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리고 그럼 정고점 수준이네요 그렇죠 고점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고점까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골파기가 나오고 허벤앤들 패턴까지 만들고 고점까지 붙인다?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고점을 붙이면은 더 올라가겠네 정고점이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지금 에피 vessels 25,400원 네 25,400원 25,400원을 뚫으러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뚫으러 간다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 상승무비인 가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은 얘도 조정은 나오겠지만 비트코인 조정이 나왔을 때 앱토스가 14,900원 밑으로 1봉 종가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매수 기회인 거죠 그냥 일단은 현재 말씀해주신 대로 14,900원을 밟고 18,200원을 뚜루룩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52주 최고가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19,000원입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은 타깃이기 때문에 현재의 코인 시장의 화랑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까지 타깃가로 갈 수가 있다 이번 달 3월이잖아요 계속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중으로 그렇게 해서 앱토스, 한국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코인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목해보셔라 저희가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지받자님이 네이버 AM 매니지먼트 리포트라고 치면 리포트 나오나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써야 되나요? 한글로 치면 됩니다 한글로 AM 매니지먼트 이렇게 치시면 프리미엄 콘텐츠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따가 방송이 끝나는 대로 한 달 무료 쿠폰이었나요? 저희한테 링크를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규 구독 시에 구독이고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할인 쿠폰 방까지 갑니까? 저희가 꼭 쟁취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하나만 정말 초신속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아하 샌드박스 둘 중에 하나 아하 토큰 아하 토큰 제가 전에 한번 한번 했었죠? 네 한국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울의 작업실님께서 남겨주신 아하 토큰 뭐 빠르게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하고 샌드박스도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러지 아하 토큰은 아마 제가 12원 정도 일봉 마감하면 더 추가 상승 봐도 될 것 같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 12원 돌파 나왔어요 일봉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18% 정도 더 올랐네요 얘는 저항대가 여기로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12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 나쁘지 않아 보여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올라서야 된다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12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었잖아요 딱 봐도 계속 저항을 받던 자리라서 거길 못 들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봉 2평선도 보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어서 얘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조정 나올 수 있어도 12원 부근에서 그냥 횡보만 계속 해주면서 지켜주면은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이 정도는 계속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하 토큰은 얘가 만약에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여기 가격대가 지금 한 16원 정도 되죠 16원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올려주면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다 네 12원에서 저항선을 뚫어서 안정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원을 뚫을 수 있는지 테스팅이 되는데 그게 뚫리면은 큰 상승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뭐 이거 자체에 대한 내러티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트만 스냅샷을 찍어서 보자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샌드박스 샌드박스 또 저희가 또 한번 고용비인 애널리스트가 디센트럴랜드와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떠났던 그런 부동산 코인인데 샌드박스가 사실 샌드박스는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렇게 막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샌드박스가 워낙에 이제 NFT와 더불어서 게임과 부동산 컨셉을 합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스토리보드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갖고 있어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 하락이 워낙에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기다리는 분들 구조대에 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얘는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항대 딱 도달을 했어요 이 하단 이 하단 저항대 도달을 해서 그러네요 얘가 이거를 돌파가 오히려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잖아요 솔라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라나가 하단 돌파 나오고 지지했다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 확실하게 돌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지지매물로 전환을 한다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과 단기적으로 잡고 다음 저항대 노릴 수 있겠죠 지금 거의 첫 번째 만나는 저항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걸 테스팅을 아마도 오늘 내일 정도의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시간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항선 빨간선 그어진 게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이 하단이 994원 한 천원 정도? 천원 정도 990원에서 천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보신 다음에 타깃가를 1300원 중반대로 설정을 하시고 투자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샌드박스가 최근에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지금 몇 퍼센트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름세는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고점에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너무 비관하지 마시라 그런 용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트워커방님이 리플도 봐주세요 하셨는데 리플 좀 앞에 가시면은 앞에 돌려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달러에서 조금 팔았다니까요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저조차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황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리플까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간만에 깔끔한 맛이 좀 있는 그럼 리포트 라이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 11시 반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130분이나 같이 하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로고 보이시죠? 크리프토코리아 많은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진석이었고요 송승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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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